이거 출라고 하면 카메라를 돌려 버리고. 카메라를 돌려 버리고. 다 쓰면 했네. 한번 봤어요? 이거는, 이거는. 약간 틀렸어. 나도 모르겠는데, 장상식 습관이야, 그야. 장상식이 잘해야 돼. 아, 옆에 고여요. 아니요. 우물이네, 우물. 눈 양쪽에 우물이 있네요. 잠시만, 누나 벌써 웃으면 안 된다. 어디요? 겹치잖아요. 참으세요. 누나. 잠깐만. 자, 웃으면 참고 들어라 했는데. 웃으면 안 된다. 알았어. 어디요? 겹치잖아요. 누나 웃으면 안 된대. 누나 웃겨서 참아라. 간다. 응.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응. 아이쮸. 어, 좋다. 아이쮸. 아이쮸. 어, 어. 영감이 온다. 영감이 온다. 잠시만. 영감이 왔다. 영감이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왔다 왔다 왔다. 자, 녹음 간다. 아이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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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나 좋다. 와, 대박이다. 천재 아이가. 아이쮸. 아이쮸. 어? 내 목소리야? 누나 목소리야. 아이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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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좋아 좋아 좋아. 와우~~ 이야~~ 천재다 천재~~